개혁 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호남에서 제2당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 당 지도부와 함께 순천을 찾은 이 대표는 호남에서 제2당의 위치를 확고히 해 순천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동북관 공약인 여순광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여수 순천 간 철로가 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며 광역철도가 운행되면 여수공항 국제선 취향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 대표는 또 이낙연 전 대표와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이끄는 개혁 미래당을 겨냥해 현안에 대한 공약과 정책 대신 이준석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며 윤핵관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